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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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신 유서 깊은 사장 공장장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통산 안강공장 3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은 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의 방문지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군사혁명의 동지로서, 국무총리로서 방문한 김종필 총리의 휘호도 함께 남아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께서는 해외임지로 떠나는 대사들에게 포항제철과 안간공장을 답사하라는 권고도 하셨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굴지의 동제품사 풍산의 류찬우 회장을 불러 서해 유성용 선생의 후손으로 마땅히 방산업을 하도록 설득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최대령님을 유심히 본 박 대통령은 풍산의 적임자로 낙점하시고 공장 설계를 살펴보시며 식단건물로 사라지게 된 감나무를 살리도록 당부한 일화도 소개하셨다 박 대통령께서는 해마다 참배하신 현충사의 나무들까지 일일이 전문조경사와 의논하신 분위기에 그리고 이 당시 시작한 산림 녹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기에 충분한 설득을 갖게 된다 박 대통령께서는 안간공장을 방문하신 후 따로 대령님을 동승시켜 도로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주문하시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매번 헤어질 땐 아쉬워했다고 한다 당시 오원철 수석과의 일화와 유경수 여사님과의 추억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필자는 유신시대의 사공화국을 박사 논문으로 쓴 바 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 방황하던 청년이 우연한 기회로 공직자가 되었고 선배들로부터 박 대통령의 헌신을 전해듣고 존경하던 자의 불의의 사고 10.26으로 돌아가시자 한문의 세계로 들어와 위대한 지도자들을 폄하하기 바쁜 한국인으로서 참회를 결심하고 연구한 결과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독서를 좋아하여 진학공부가 아닌 도서관 책들에 빠진 아픈 기억이 있다 눈맑은 소년이 찾은 책 중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는 영혼을 불러냈고 그 후 50년 동안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저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점차 대체되었다 특히 공직자로서 유신시절을 겪은 필자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혁명과 헌신을 하신 위대한 지도자셨다 마침 유학한 독일 서독은 박정희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이다 민족 주문을 위해 목숨을 내건 군사혁명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으나 국내외 여건은 매우 힘들었다 무엇보다 미국은 군사혁명을 배관시하였고 일본은 국교마저 없었다 어렵게 성사된 첫 미국 순방에서 냉대로 인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서럽게 온 일화도 유명하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에겐 시련은 있어도 도전과 극복이 함께하는 법이다 군사정부가 찾은 도전과 기회는 패전을 놀라운 속도로 극복한 나인강의 기적 독일 서독이었다 분단국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에 감동한 독일 에르하르트 총리 정부는 지원과 함께 중대한 권고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은 수용한다 바로 월남전 참전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바꾼 한일국 교정상화 1965였다 월남전 참전으로 한국은 대미 수출을 10년 만에 100배나 성장시켰고 한일국 교정상화로 들여온 8억불은 당시 한국 수출액의 수년치였고 민족자본이 되었다 은퇴를 앞둔 필자에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는 가슴이 진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건국과 조국 근대화의 역사가 잊혀졌고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들이 인격 사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존경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동사, 도로, 광장, 국가기념관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며 심지어 아동도서관에도 그분들의 위인전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 철학자 헤겔치 W.F. 헤이겔은 역사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을 한국인을 대체하면 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역사와 감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와 행운은 없다 는 말도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역사와 감사를 말할 자격도 없다고 보여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상화도 역사와 감사를 복원하는 진정한 가치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28일 하봉규 교수, 북영대학